안녕하세요. 일반 생물학 수업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우리 항상 수업에서 생물 관련해서 어렵고 좀 복잡하고 골치 아프기도 하고 그런 학습 내용들만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독특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생물 공부를 함께 하는 학생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생물을 전공으로 했지만 저는 사실 생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공을 선택했기도 했을 거고요. 그래서 공부를 또 하면 할수록 생물학이 더 저한테 맞는 느낌이 들어서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 중에서 특히 이과학생들, 이과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생물학을 접하실 때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물 너무 공부하기 어렵고 그래서 나는 생물은 다른 과목 과학 중에서 물리화학은 할 만한데 생물 정말 너무 어렵다, 너무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재미를 느끼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좀 재미를 느끼고 흥미있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학생들은 그냥 생물이야 라고 하면 아, 선생님 머리 아파요.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반응이 오니까 저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저는 이제 수년간 학생들을 접했기 때문에 들은 얘기들도 있고 해서 학생들 얘기 들을 때마다 사실 저는 이제 학습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조금 생물학을 좀 덜 어려워하면서 접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학습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주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라서 오늘 따로 시간을 좀 마련을 해서 생물 공부 어려워한 학생들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조금 뭐 아주 안 어렵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조금은 덜 어렵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학 분야를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분을 하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보통 이제 물리화학을 우리 기초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생물 지구과학을 응용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학생들은 그냥 뭐 독립된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발달된 역사를 따져보시게 되면 물리화학 역사가 이제 마련이 돼서 물리화학적인 기반이 마련이 된 기반으로 사실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생물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발달된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리화학 쪽 지식이 조금 약하다거나 하는 경우에 생물 지구과학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생물 지구과학은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내용들을 접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과학은 사실은 실험을 기반으로 한 학문이기 때문에요. 네 가지 분야에서 모두 실험이 진행이 되는데 물리화학 같은 경우는 보통 하는 실험들이 속도를 측정한다, 거리를 잰다, 내지는 파동의 파장을 잰다, 내지는 화학 같은 경우에도 반응을 하면서 시간을 잰다, 만들어진 물질의 질량을 잰다 이런 식으로 실험들의 최종적인 결론이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물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 출발 자체가 관찰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현미경이 생물학에서 유난히 발달하게 된 이유도 이 생물학 같은 경우에 관찰을 기반으로 해서 발달된 학문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이 관찰된 내용을 가지고 관찰했다. 어 봤어. 어 그렇구나. 이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 거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 물리화학적인 지식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리화학이 좀 탄탄하게 되어 있는 학생들이 생물학에서 조금 더 수월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물리화학 지식이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독하게 맘먹고 앉아서 엉덩이 싸움 해가지고 아 나 버티고 앉아서 외우고 말겠다 해서 암기할 거를 제법 암기를 했는데 아 그런데도 생물이 너무 어려워요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케이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제가 그럼 생물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물리화학을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 다 알지만 사실 학습은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주어진다 라고 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조금 쉬워쉬워 가면서 공부하면서 반복하면서 하면 뭐 뭐든지 못할 게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지만 정해져 있는 테스트 제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반 생물학 수업을 듣는 목적이 다양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화 시켜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뭐 미트디트를 공부하기 위해서 일반 생물학 수업을 수강하고자 한다. 또는 이제 전공과목에서 조금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해서 이 수업을 수강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전공과목 테스트라거나 미트디트 테스트라거나 또는 뭐 좀 더 발전하게 되면은 뭐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미리 한번 접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시간이 무한하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화학 충분히 하고 이걸 가지고 생물을 해야지 당연히 시간이 부족한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생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물리화학을 더 열심히 공부한다. 이건 조금 어려운 일일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물리화학적인 지식이 나오게 되면 이제 생물학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간단하게 서포트하는 정도로만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찾아볼 수 있도록 물리화학적인 참고서 같은 걸 하나 정도 같이 마련해 놓는 게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학생들을 수년간 지도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점수가 유난히 안 나온 학생 사실 이제 지도하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럼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뭐가 그렇게 어렵니? 하고 이제 물어봤을 때 학생들에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보통 학생들한테 이제 생물이 뭐가 어렵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호소하는 내용들은 대략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내용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암기할 내용이 많은 거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암기할 내용이 많다라고 했을 때 용어라도 조금 쉽다라고 하면 가볍게 이제 뭐 몇 가지 있어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생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영어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자어로 번역을 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의 학문이 들어올 때 음역어라고 해서요.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 외국어랑 발음이 비슷한 한자들을 마구 끌어붙여가지고 단어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의미상 봤을 때 별로 의미가 관계없는 것 같은 그런 용어들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할 때 전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시는 거고요. 또 영어 용어 자체도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용어가 어려워서 조금 불편해하는 학생들도 많이 봤고 그리고 뭐 용어가 어렵거나 쉽거나 이거 다 떠나서 그냥 용어 자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다라고 한 학생들도 많이 봤고요. 어떻게든 용어를 정리를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서 웬만큼 공부를 했는데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학생들이 호소하는 불편함은 이겁니다. 생물학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분야를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큼직하게 한 6, 7가지 정도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내용이 워낙에 방대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뒤쪽 공부, 앞쪽에서 세포학 공부해놓고 그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기억을 했는데 뒤쪽에 동물 생리학증 가면 동물 생리학 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앞에서 공부했던 세포학이라거나 내지는 분자생물학에 계속 언급이 되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공부하다 보면 아, 나 이거 공부했던 건데 뭐였지? 이런 식으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앞쪽 부분 내용 다 까먹어버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하나? 난 다람쥐인가? 왜 제 파퀴를 돌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모든 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따가 제가 파트별로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물 생리학 파트라거나 내지는 이제 제포 분야 중에서도 제포 내부 기작을 얘기하는 제포읍이나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정들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걸 기억해야 하는 분야가 있죠. 대표적인 예시로 제포 같은 경우에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작용 과정이 대략 10단계 정도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럼 각각의 단계에서 관여는 효소가 뭐고 또 각각의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를 다 기억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냥 순서대로 서 있는 학생들 이름 기억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기작들을 다 순서대로 기억하는 건 너무 어렵죠. 그래서 다른 거 이름 외우고 구조 외우고 이런 거 그냥 가뿐하게 했던 학생들도 이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아주 뭐 아주 해결되진 않겠지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좀 해본 부분이고요. 사실 학생들이 가장 즐겨워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분류학이라고 해서 크게 이제 다섯 가지의 개로 나눠가지고 원액 생물계부터 이제 원생 생물계, 균계, 식물학, 동물학까지 자, 워낙에 이 분류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살아있는 생물이야 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종류가 많습니다. 그 많은 종류에 대한 학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분류를 하고 또 분류하는 기준 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이 분류학에 등장하는 생물종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 다 외워야 되느냐 라고 어려워한 학생들도 많고요. 마지막으로 겪는 어려움은 사실은 제일 제가 도움을 주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어 저 암기할 거 다 했어요. 이름 다 외웠고요. 과정 다 외웠고요. 아 근데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되고 비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뭔지 모르게 비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어려움이 사실은 제가 도와주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호소하는 이 여섯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을 하면서 생물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제 고민의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용어 문제는 사실은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용어가 어렵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걸 저도 이해는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저도 수업을 할 때 한자어가 나오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용어의 그 각각의 한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점으로 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보통 일반 생물학 교재 많이 사용하는 거 저와 함께 수업하는 캠벨 생물학 교재가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교재인데요. 그 캠벨 교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일반 생물학 교재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생물학 언어가 반이에요. 용어만 충분히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 생물학들 책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단어들은 보드체로 표시를 해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찾아보시기 어렵다면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해설을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 영어로 되어 있는 용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어 문화가 우리 문화하고 조금 달라서 접두어나 접미어를 잘 파악하기만 하더라도 용어가 엄청 더 파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접두어를 제가 몇 가지만 들어왔는데 용어 앞에 프로가 붙는다거나 라고 하면 이전에 시작하는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 종류를 구분할 때 프로케렛이라고 하면 원시지금부터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최초부터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세포 가장 이전의 세포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접두어를 프로를 붙이는 거고요. 텔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끝부분을 의미하는 접두어라서 텔로미어, 염색체의 끝부분 이런 식의 의미를 갖는 거 그래서 어떤 용어를 봤는데 텔로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었다 그러면 아 이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뒤쪽 뭔가 끝부분 이런 걸 의미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용어를 익히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시게 됩니다. 또 메타는 보통 가운데를 의미하는 접두어가 되고요. 또 트로프라고 하면 보통 영양 내지는 먹는다 내지는 영양을 얻는다 이런 거랑 관련이 되어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가지고 생활하는 보통 우리 식물종에 해당하는 독립영양생물 같은 경우에 오토트로프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물들 또는 양분을 만드는 생물들을 잡아먹고 사는 우리 같은 생물들이 한국말로 얘기할 때는 종속영양생물이라고 하는데 영어 단어로 얘기할 때는 헤테로트러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 트로프라고 하는 것이 뭔가 먹는다 내지는 영양분을 섭취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건 접미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두어나 접미어가 파악이 되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용어를 많이 접해보셔야 돼요. 많이 접해보다 보니까 아 이게 뭔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에는 접두어나 접미어가 이런 게 붙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신 거라 사실은 접두어나 접미어가 파악이 되려면 어느 정도 생물학 공부를 진행을 하셔야 파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와 같은 지도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 그래서 이런 접두어가 붙는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정도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학생들에게 수업할 때 한자어 뜻을 해석을 해준다거나 이제는 이런 접두어가 붙으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어가 사실은 어려운 게 맞습니다. 어려운 게 맞는데 이런 접두어나 접미어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용어가 조금은 수월해지시고요. 용어가 수월해지시면 사실은 생물은 반 정도는 해결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용어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용어 뜻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죠. 그렇죠? 용어가 너무 많고 사실은 용어 같은 경우에 유전학 같은 경우에는 유전학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너무 많고요. 그렇죠? 분류학 같은 경우에도 분류학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 많이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권장해드리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단원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보통 생물학 같은 경우에 일반 생물학 교재는 사실은 생물학을 전체적으로 훑어주는 교재라서 우리가 생물학을 얘기할 때 큼직하게 생체화학은 사실 앞에 기반이 되는 부분이고요. 세포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식물생리학, 동물생리학, 분류학, 생태학까지 보통 이렇게 한 8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의 일반 생물학 교재들이 큰 텀으로 나눌 때 이렇게 8가지로 나누어서 일단은 큼직큼직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원별로 용어를 정리를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소단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큼직큼직한 단원들 같은 경우에 큼직한 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용어들이 보통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큼직한 단원별로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아마 용어를 일으키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제 일반 생물학 교재 같은 경우에 학습을 하신다고 하면 첫 번째 읽으면서 중요한 거 달달달 외워야지 이렇게 하면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질리세요. 그래서 일반 생물학 교재를 활용하실 때에는 일단 처음에는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런 흐름들이 있구나. 여기서는 이런 게 중요하겠구나. 여기는 설명을 위해 뒷받침한 부분이라서 이건 불필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책을 한번 쑥 그냥 읽어보시는 과정에 이런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구나. 일단 처음에 읽을 때는 크게 체크하지는 마시고 쭉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이제 다 읽은 후에 이런 단어들이 등장했었어. 라고 정리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게 되면 조금 용어가 많지만 단원별로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하시는 과정에서 접두어나 접미어와 같은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용어 문제를 그렇게 해결을 했다. 라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물 내용 너무 많아요. 공부하기 너무 힘들고 뒤쪽 가면 앞쪽 기어간나고 앞쪽 가면 뒤쪽 기어간나고 어떻게 하나요?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부분을 나누면 크게 8가지 부분으로 구분이 되고요. 개체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생체화학부터 분류학까지는 동물생리학까지는 하나의 개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다루는 학문 분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큼직큼직한 단원들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요청을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제 이런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세포화학 다음에 세포화학을 하지 않고 저는 이제 분자생물학 파트넘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자생물학만 수업을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수업이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생물학을 공부할 때 여기 앞에 있는 두 개는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앞에 있는 두 가지는 기본 얘네들은 빠뜨리고 가실 수가 없는 개념들이세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무조건 기본으로 깔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어떤 전공서적을 보더라도 유전학을 보시건 분생을 보시건 식물생리학을 보시건 동물생리학을 보시건 전공서적이라고 하더라도 맨 앞에는 이 내용들이 간략하게라도 정리가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일단 기본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이것들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내용들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파악하시라고 하는 것이 이것들의 관계를 보면 F 과정까지는 어느 정도 관련들이 있는 사항들이고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독립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생태학이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갖추고 있는 여러 개체들이 있었을 때 그 개체들이 집단을 이루고 집단끼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는 학문 분야거든요. 근데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개체들이 자신에게 이로운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 이로운 방향이 어디냐를 이해하시려면 결과적으로는 앞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으셔야 되세요. 또 하나 분류학 같은 경우에도 분류를 그냥 할 수는 없죠. 무조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들이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마련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순서를 이렇게 잡아놓은 것도 이 앞에 있는 개체 수준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적어드린 거고요. 생리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포와 세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분자적인 수준의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파악하자라고 하는 것은 큼직큼직한 단원별로 내용 정리를 하되 그 내용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내용들이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뒷받침을 하고 이 뒷받침을 한 걸 근거로 해서 집단 수준 학문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큼직한 단원별로의 관계를 파악을 하시면 내용 자체가 방대하게 느껴지시지만 큼직큼직한 흐름이 파악됐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큰 흐름을 파악을 하시고 내용들을 연관성 있게 진행을 하시고 제가 수업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옛날 얘기하듯이 동화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야기하듯이 익히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 분야고요. 물리화학 같이 수식으로 정리되는 딱딱한 내용 아니고 동화 읽듯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 장점을 살려서 진행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생물학 분야 중에서 동물 생리학이라거나 또 세포학 중에서 세포 내부 기작이 나타나게 되는 시그널 전달이라거나 내지는 세포호흡이라거나 광합성 같은 경우에 기작들을 순서대로 기억해야 하는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생물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은 무엇을 위해서 또는 무엇뭐 하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수업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세포호흡을 시작할 때 제일 첫 단계가 포도당한테 인산기를 붙이는 과정이 제일 첫 단계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인산화 되어 있는 포도당이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화학 변화를 진행하려면 안정한 물질은 화학 변화를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불안정하게 만들어야만 화학 변화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처음 인산을 붙이는 거다 라고 이제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은 체내에 있는 포도당이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지는 않겠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관찰한 결과물만 알고 있는 거라서 포도당이 인산기를 붙이더라 인산기를 붙인 다음에는 과당으로 바뀌더라 과당으로 바뀐 다음에는 또 인산기를 붙이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실은 관찰한 현상들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관찰한 현상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째서 생물체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최근에 와서 생물학의 흐름은 생물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진화랑 연결을 시키는 흐름들이 주요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진화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환경에 조금 더 적응하기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생물체 내부에서 포도당 다음에 포도당에 인산을 붙인 형태가 왔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도 이루어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 하기 때문에 다음 과정이 진행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확실하게 아실 것은 실제로 생물체 내부에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했어, 그거 하려고 했어, 그건 아니지만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관계를 원인과 결과 관계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게 학습하실 때는 유리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생물체가 그렇게 똘똘하게 생각해가지고 이게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하듯이 엮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관찰한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엮어주는 과정에서 조금 우리도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재밌잖아요. 재밌는 이유가 저 사건이 기반이 돼가지고 이 뒷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구나 이런 식이 되니까 재미를 느끼는 거라서 생물학도 약간 그렇게 만들어 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암기하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왜 1단계 다음에 2단계가 올 수밖에 없었는지 왜 2단계 다음에 3단계가 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엮듯이 진행을 하시면 조금 순서대로 기억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 이야기를 엮을 때 순차적으로 관여하는 물질들은 이제 다 엮여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보통은 앞에 맨 처음 말씀드렸던 용어 문제에서요. 그 순차적으로 관여하는 관계가 용어에 녹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4번, 4번째 어려움은 작은 기작들을 순서대로 기억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용어분들은 조금 연결돼서 같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엮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름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 정리하기에도 조금 수월할 테니까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학생들이 가장 지겨워하고 되도록이면 스킵하고 싶어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도 전공 수업에서도 많이 빠뜨리는 부분이 분류학 파트인데 사실은 생물학을 공부할 때 분류학이 가장 기본되는 학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빠뜨리고 싶어하고 또 많이 안 다루기도 하지만 전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거 아는 학생과 모르는 학생은 조금 생물학적인 이해 깊이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여기에서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생물종이 너무 많고 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알고 있는 생물종이 별로 없으세요. 제가 생물학을 전공한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처음 전혀 생물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재미있겠다. 강아지 고양이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건 재공부문화가 아니죠. 그렇죠. 강아지 고양이는 수의외과에서 하는 거고요. 보통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할 때 생물학에서는 눈에 보이는 건 안 다루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생물학에서는 현미경을 기반으로 해서 관찰을 해가지고 보이는 그런 것들 아니면 체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공부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분류학에 등장하는 생물들도 눈에 안 보이는 생물들 혹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못 접하는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분류학 시작하실 때에는 그런 생물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너무 처음부터 공부가 어려워지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흔히 접해서 알고 계시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떤 종류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면 이게 왜 그 종류에 들어갈까 라고 해서 분류학은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어디에 속하는지 그 특징부터 찾아가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편법이긴 하고요. 사실은 이제 학문적인 접근으로 생물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런 엉터리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학습에 도움을 드리는 최대한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익숙하지 않은 생물이 나와서 너무 어렵다 라고 하시면 당분간은 그 생물은 차치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처음에는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류학이 익숙해지고 나면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익숙하지 않은 생물들 아 얘들은 어디로 보내야지 이런 순서로 분류학을 진행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도움을 드리기 가장 어려운 부분 선생님 저 다 외웠어요. 이름 다 외웠고요. 기작 다 외웠어요. 아 근데 뭔가 2% 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은 보통 생물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생물학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 화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그럼 이걸 하기 생물학을 하기 위해서 물리 화학 공부 다시 해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생각은 없고요. 대신에 필요한 내용이 있었을 때 잠깐 잠깐 참고할 수 있도록 이거는 고등학생 수준 참고서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고등학교 커리큘럼 자체가 일반 생물학 과정에서 굉장히 심하게 어려운 거 다 빼버리고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아놓은 생물학들 참고서들이고요. 화학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생물학을 이해하기 위한 화학은 고등학교 수준의 화학만 충분히 되어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 화학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다. 특히 화학이 아마 중요한 관건이 되실 텐데 저 화학 선택 안 해가지고 화학 전혀 모르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순 없고요. 그렇죠? 근데 화학이 잘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물리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생물은 어느 정도는 따라오실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공부할 때 화학적인 지식을 이해하려면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좀 흐름을 아셔야 되니까 그때 그때 잠깐 잠깐 보실 수 있도록 참고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화학 참고서를 하나 같이 끼고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생물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거창하게 생물학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학생들에게 제가 좋아하는 생물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려워하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학생들도 저와 같이 생물을 좀 재밌어 하고 흥미를 느껴서 이제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팁은 사실은 생물학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우리 생명 현장의 꿈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생물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느끼시는 몸에 나타나는 변화와 연관지어서 생각하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과학을 가리켜서 과학은 적용이야 내지는 과학은 생활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생활과 적용으로부터 과학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과학 공부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팁은 특히 동물 생리학 배우시면 조금 더 학생들이 이게 더 수월해지시거든요. 체내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다. 어, 나 감기 걸려가지고 열났다. 어, 나 뭔가 알러드 생겼나 봐. 두드러기 생겼어. 뭐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생물학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혹시 이렇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사실 이거 심해지면 돌팔이 의사지니까 이렇게 너무 깊이가 지는 말이고요. 생각을 하실 때, 짐작을 해보실 때 아, 나 생물 공부했으니까 내 몸에 벌어지고 있는 변화가 혹시 이런 기작이 아닐까? 라는 식으로 짐작을 해보시게 되면 학습하신 내용을 되짚어보는 데에도 도움이 되시고요. 생물학의 재미를 붙이시는 데에도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활과 적용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공부입니다. 어려운 공부고 생물학 내용 많은 거 확실하고요. 암기할 건 많은 거 확실한데 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조금이나마 학습을 좀 덜 어렵게 진행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와 함께 생물 공부 같이 하셔서 너무 어렵기만 하진 않은 조금은 재미있는 학문으로 생물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생물 공부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응원 드립니다.